안녕하세요. 천하사 정대감입니다. 오늘은 6월 12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의 운세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쥐띠 가겠습니다. 48년생 목표를 세우고 실행하라. 60년생 그리운 사람을 만나거나 행운이 생기는 하루이다. 72년생 좋은 사람들과의 만남으로 하루가 즐겁다. 84년생 늘 배운다는 자세로 인생을 살아가라. 다음은 소띠 가보겠습니다. 49년생 지나치게 과민반응을 보이지 마라. 61년생 귀하는 사람들을 너무 신뢰하는 것이 가끔씩 화가 된다. 73년생 친구에게 실수하지 않게 언행을 조심하라. 85년생 이성을 조심하라. 범띠 가겠습니다. 50년생 가족과의 화합에 노력하라. 62년생 실수를 하게 되더라도 남의 탓을 하지 마라. 74년생 어려운 시기가 지나 이제야 호기를 만나리라. 86년생 돈의 욕심을 부리면 길하지 못한 일들이 계속 이어진다. 토끼띠 가겠습니다. 51년생 하늘도 귀하의 뜻을 알고 돕는 형국이다. 63년생 소망하는 것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대시를 해도 좋다. 75년생 하는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며 부와 명예가 함께하겠다. 87년생 귀하는 교육 상업을 할 수도 있겠다. 용띠 가보겠습니다. 52년생 어쩔 수 없이 하게 됨으로 곤란에 처한다. 64년생 구설수에 오를 수 있으니 말을 조심하라. 76년생 귀하의 중심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라. 88년생 주변 사람들에게 의지하지 말고 혼자서 이겨나가라. 뱀띠 가겠습니다. 53년생 귀하는 자신의 분수를 알아야 할 때이다. 65년생 분해 넘치게 많은 것을 바라니 이루어지기 만무하다. 77년생 사업은 박차를 가하고 보완을 해나가면 무리가 없으리라. 89년생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마라. 손해만 따를 뿐이다. 다음은 말띠입니다. 54년생 구설수에 오르는 이를 조심하고 재물에 감사하라. 66년생 과한 욕심이 해를 부르니 작은 이익에 만족하라. 78년생 자신과의 싸움에서 지지 마라. 90년생 주변 사람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양띠 가겠습니다. 55년생 눈앞에 보이는 이익에 급급하지 마라. 67년생 좀 더 포부를 크게 가진다면 뜻대로 소원이 성취된다. 79년생 손실이 따른다 해도 이것을 투자라 생각하라. 91년생 선물이나 용돈을 받게 되니 기분 좋은 날이다. 원숭이띠 가보겠습니다. 56년생 어려움이 있겠으나 주변의 도움을 받게 되어 해결된다. 68년생 마음을 비우니 어려운 일도 손쉽게 해결되기 마련이다. 80년생 마음을 열고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여라. 92년생 횡재수가 있어 좋은 선물을 받게 된다. 닭띠 가겠습니다. 57년생 서두르지 마라. 시간이 흐를수록 크게 성공하게 된다. 69년생 인내를 길러야 할 때이다. 81년생 지금은 소극적인 것보다 적극적으로 일처리를 해야 기라다. 93년생 힘든 상황이 많이 닥치니 이것을 이겨내지 못하면 안 된다. 이번엔 개띠입니다. 58년생 뜻이 굳어 이룰 수 있으니 성실함으로 이룰 수 있게 된다. 70년생 유혹과 구설이 있어도 성실함 하나로 능히 이룰 수 있다. 82년생 아랫사람과 이야기할 때는 자세를 낮추는 미덕이 필요하다. 94년생 귀하의 뒤를 돌보는 귀인이 있다. 마지막으로 돼지띠입니다. 59년생 하찮은 일이라도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필요할 때이다. 71년생 작은 소원이라도 결과는 크게 이루어진다. 83년생 노력의 성과를 이룰 수 있어 기쁨이 생긴다. 95년생 이름을 떨치고 만인의 추앙을 받게 된다. 96년생 économique 96년생 96 96 96 99 97 96 96 90 97 98 97 감사합니다.